두둔 두둔 다 같이 팀워크로 생존을 해야 돼서 막 물고기 잡아 와야 되고 막 이렇게 채집해 와야 되는데 제가 연체사회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만 해봤는데 열심히 한 번 해봤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꼬마는 다 캐겠다 내가 캘 수 있는 건 다 캐서 가겠다 새로운 개척에서는 항상 이게 늘 쫄아 의욕 넘치게 갯벌로 향하는 레드삭스 4인방 드넓은 이곳에서 삼구막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? 카메라 있는 거 가자 가자 이거 줘봐 넣어줄게 야 이거 조심해라이 우와 핫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던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놔두고 나 저 썰매 하나만 저 어떻게, 저까지 어떻게 가야 돼? 아우 마리야 아우 오 근데 되게 잘 밀려요 오 잘 밀리네 네 아하 다 됐어 아하 오 생각보다 잘 밀리지 않아요? 오 잘 밀린다 야 이거 하체 운동인데 이거 완전 하체 운동인데 우와 아 아 아아! 형님 저기 물 있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물 있는 데. 빨리 오세요 형님. 빨리 오래잖아. 그럼 가야지 뭐. 아니 가는 게 힘든데. 여기 깊은데. 여기 깊다. 여기 여기. 여기 좀 파면 돼요. 긁어야 돼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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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